네, 이번 주 시장에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3월 1일에는, 현지 시각으로 3월 1일에는 테슬라 인베스터데이가 진행이 되고요. 3월 4일부터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중요 이슈들이 현재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시장 영향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지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기다려왔던 지표인데, PC 지표가 발표가 됐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보셨나요? 우리가 박스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듣기에는 좀 글쌓하게 들려요. 박스건이니까 신조 용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짚어보면 박스건이라는 게 답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조금씩 우상향할 것 같긴 한데,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른바 인플레이션 채찍에 맞아서 계속해서 좀 에너지가 상실되고 있는 정시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모양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박스건 했어도 매매하는 거래기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파동을 그리면서 위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또 올라갔을 때, 파동이. 그때 샀다가 또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으로서는 정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개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지금 뉴욕 정시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참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한은도 그렇고, 오히려 한국은행은 약간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미국 연준은 절대 그렇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개인 소비 지출이다, PC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지표가 전년 대비 5.4%, 또 전월 대비는 상승한 거예요. 더 잡아야겠다,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달도 우리는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7일, 28일. 그러다 보니까, 2월 하락자이고 급속히 냉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쪽은 안 좋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쪽은 전부 다 리오프닝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항상 우리의 외부 변수를 이야기할 때, 왼중, 오미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지도를 내려다봐도, 우리 지도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오른쪽에는 미국입니다. 왼중, 오미.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안 뚫리면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왜? 그듬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적인 환경 자체가 시진핑, 경제는 무조건 좋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장기 집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중국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강세 속에 중국 양해 주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양해라는 건 뭐냐 하면, 전국 인민대회, 인민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인민정치 협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잘 봐야 되는데,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영도 아래 경제개발을 잘해 나가자. 미래의 중국, 대륙 굴기를 만들자. 이건 여러분들 원칭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확인되는 종목들은 반등하면 매수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적합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일단 중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중국도 조선이 있고, 중국 장대한 산업들이 있죠. 그것의 밑바탕이 될 수 있고, 원료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철강 또는 비철금속이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감당을 못 해냈는데, 최근에 우리가 분석해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철강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조선의 후판 가격, 후판이라는 건 두털 후에 두털 후에 두꺼운 철강도 조선업에서는 자꾸, 왜 자꾸 가격 올려? 그런데 또 철강을 생각하는 상산은 포스코나 현대제체나 동국제강은 또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가격 투영성이 높다. 가격 반응도가 높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 중에서는 좀 중국에 직진출되어 있는 업체, 이게 좀 관심을 여러분들이 학생이 필요하다. 여기서 여러분들 직진출에 동그라미 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중국도 중국 퍼스트예요. 유럽도 유럽 퍼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약간 세계 경제의 패러탐이 어떻게 됐냐. 현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현지로 자꾸 와라. 그럼 우리가 혜택 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래서 직진출되어 있는 그 업체들에 오히려 와서 물건만 만들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중국에 와서 고용도 그렇고 기여하는 그 기업 쪽에 중국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한때 양회에서 체육 쪽을 좀 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힐러홀딩스가 상한가를 가고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련 종목들이 또 상가를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 부동산 시작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중국에서 공산당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3월, 4일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도 이제는 성장이다. 성장을 해야만 시진핑 집권이 안정적일 수 있다. 그게 뭐든 중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면 중국인민대회, 그다음에 전국인민대회, 그다음에 정치협상회의. 두 가지가 양회. 그래서 두 개니까 양회. 리앙호의가 되는데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성격이 다른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첨단 기술 분야의 대규모 투자 방안. 미국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RMA가 있고 중국은 IRA가 있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 기업이 잘 돼 있는다. 아메리카 파트너. 흥미로운 게 뭐냐. 자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미국 이러니까 지지율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요즘 잘 나와. 좀 잘 나와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에 그동안 관심 없다 얘기했는데 관심 생겨요.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는 또 미국 기업 경제를 더 살려야 돼.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은 무조건 미국 경제 잘 돌아가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하일 수밖에 없는.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그렇게 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가 될 수 있는 건설, 철강, 기계,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밑바탕에 깔리는 산업들. 그 분야는 일단 중국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시장이 좀 빡수 피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퍼가 낮은 종목들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PR이 낮은 종목을 볼 때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료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만큼 긴축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PR이 낮은 분야가 대체적으로 어떤 분야냐. 보험, 자동차, 그리고 자본제, 철강 기계. 철강 기계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반도체가 왜 어려우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표상으로 보다. 그걸 월봉이 됐든 연봉이 됐든 반도체 2차 전지 화학 소프트웨어는 이미 좀 고점 쪽에 가 있다. 이렇게 봐서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연봉을 더 늘려놓고 보면 또 어느 시점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험이나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저점 구간.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성과급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건 주가 좀 빠졌잖아요. 빠질 때 조금 다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은행은 집중탈을 받고 있는데 보험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그럼 보험 쪽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보험 쪽은 사실 최근에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회계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3월 1일에 테슬라 인베스터데이가 진행이 되고 IRA 법안의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증권과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장 주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IRA 법이 3월에 그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될 거예요. 미국도 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말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행방문회 때 뭔가 좀 모색을 좀 타계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가거든요. 탄력부터요. 그래. 그래? 그러면 좀 더 IRA 법에서 지지율 더 올리고 재선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투자.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현지 투자? 현지 공장? 그러면 현지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왜냐하면 미국의 자회사를 두고서 기아차나 현대자동차의 부품협력사들이 진출을 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사조가 됩니다. 왜? 미국에 진출한 이상 현대차, 기아차 말고 포드, GM, 테슬라까지 또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독일계, 아우디 등등 복스바겐까지도 부품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쪽에다가 여러분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전동화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딨냐. 특히 현대차, 기아차, 계열사 중에서도 아진산업, 서연이야, 그다음에 SL, DIC. 최근에 미국 진출한다고, 미국 진출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우리 이데일리 신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IRA 법 관련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하면 이 기업 이야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예요? 하나솔루션.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IRA에 당장, 나중에 법안이 수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고 아니라 그냥 지금 상태대로라도 예정돼 있는 법의 내용대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쪽도 좀 살펴보고 갈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MSP라는 용어, 오늘 제가 무슨 영어 일타 강사도 아닌데 여러분들 MSP도 계속 눈여겨보시고 MSP에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MSP가 뭐냐 하면 미네럴 시큐리티 파트너시.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강물 자원이 러시아, 오픈아나 사태에 터지니까 곡물 천장 부지로 썼죠. 그다음에 우리가 강물을 얻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대기업 중에서 직접 우리가 수소경제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해외에 아예 강물 자원을 확보하는 수재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런 기업들이 MSP를 적극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포스코 홀딩스. 남미의 리튬, 소금 호수를 사서 리튬을 아예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SK온도 있죠. 모해사나 SK이노베이션이나 또 LG에너지솔루션, 이제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 어디냐. MSP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IRA법 같은 게 뭐냐 하면 CRMA, 크리티컬 로우 머트리얼스 액트.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하면 핵심 원자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우리도 미국의 디지소냐, 우리도 미국처럼 IRA처럼 유럽의 이익을 먼저 누려야겠다. 그러면 결국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유럽의 조건에 맞추는 거기에는 MSP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테고 또 하나 어떤 거냐. 예전에는 우리가 전자제품의 부품을 좀 뽑아서 도시광산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배터리를 재처리하거나 또는 이런 전자제품, 휴대폰 등으로부터 이런 부품 원료를 또 끄집어내는 그런 재활용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기업들이 이제는 아직은 소규모지면 대기업도 있어요. 그런 쪽에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니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가령 금양이나 MPC나 또 비트로셀이나 LG하학이나 현대 글로벌스 중소, 중견, 대기업에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 기업 그룹에도 우리가 좀 소기업을 모아서 투자를 하실 때 또 중견기업, 대기업을 또 분류해서 투자를 하실 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